예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크리에이터 프리라고 합니다. 오늘 할 게임은 바로 토이박스 데모예요. 데모인데 이게 바로 팽맨 아시나요? 막 이렇게 아가가가가 이렇게 먹는 게임 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게임이 1인칭으로 나오면 어떤 게임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. 게임 소리가 목소리가 적당한지 한번 봐주시고요. 오 그래프 되게 신기해요. 오.. 게임 레프트 오.. 와 이거 목이 정말 쉽네. 저거 먹어야지 저거 보니까. 아 이걸 이렇게. 하나님 하나님 저게 뭐예요? 세상에 하나 먹었어 하나 먹었어 다 먹어 탈출이야! 탈출이야! 탈출이야 어 어 좋아요 와 게임 길치면 아니면 근데 그게 알기 힘들지 맵을 모르는데 어 2탄인가 봐요 야 50개 오바다 진짜 50개 오바다 진짜 세세한걸 탈출 어디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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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 오른쪽 왼호 왼호 레프트 라이트 레프트 어디야! 봐라 어 제가 헬거드리기 아 근데 요거는 필요 없을거에요 아마 왼쪽으로 왼쪽 왼쪽 flatter 왼쪽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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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납 arab국 inadvert pots 저기 보네 와 와 엄청 빨라 엄청 빨라 누구도 빨라 하나 어딨니? 마지막 하나 마지막 하나 라스트 원 계란 änn records 여기있다 좋아좋좋아 오픈 도이즈 아 좋아요 와, 애가 빨라요 생각보다 여기가 문인고 75 K K, 아 진짜 너무한다 진짜 그러면 limb 아유 여기부터네요 아유 아유 뭐야 나 방금 뭐해 죽은거야? 소리가 다르겄네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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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놀랐어 어! 마지막으로 한번 더 해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 갔어 안 갔어 안 갔어 4개 안 갔어 안 갔어 안 갔어 안 갔어 안 갔어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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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아 깼다 야아 얼프라인간이 없어요 아 씨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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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마지막 탄인가 봐 소름 끼쳐 아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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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 이 검은색 화면은 뭐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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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진짜 어렵다 그래요 여러분들 아휴 그래도 여기까지 한 게 어딥니까 여러분들 네~~ 어서오세요 오늘 이제 토이박스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신 분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, 트위치, 팔로우, 어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토이박스 데모! 녹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정식 버전이 출시가 되면 한 번 끝까지 깨볼게요 빠잇!